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. 6.1 부산지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지식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포함해 박 시장 자녀의 홍익대 입시 청탁과 LCT 분양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해왔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. 한편 박 시장 측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.